안녕하세요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의 정진환 매니저입니다 자 보고 계신 전산은 딜러들만 볼 수 있는 전산이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차량은 더 올 뉴 G80 차량입니다 저희 매장에 현재 매물을 조회해 보면 246대 정도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와 함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번째 차량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네시스 더 올 뉴 G80 가솔린 2.5 AWD 기본형 모델입니다 자 판매가격 2860만원 이구요 21년식 입니다 네 주행거리 10만키로 된 차량 네 첫번째 차량이죠 네 첫번째 차량 상세 조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상세 조회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출고가 5,300만원 정도 된 차량이구요 감가 어느정도 됐죠 네 외관으로 봐도 깨끗하고 괜찮은 차량이죠 네 아 당연히 21년식이구요 성능기록 보겠습니다 성능기록부 네 용도변경 있습니다 렌트릭이구요 사고 사고이력 있습니다 단순술이 있습니다 네 어디 부분 있을까요 후드 프론트도어 커터 패널 이쪽 부분에 네 사고 차량 있습니다 네 엔진 뭐 괜찮네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깨끗한 차량이죠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편입니다 네 뒷열도 괜찮구요 네 괜찮죠 크루저 컨트롤 반자열주행 있는 차량 일렬도 괜찮고 괜찮은 차량입니다 필상태 양호 하죠 일상태 양호하고 타이어 상태 양호합니다 네 엔진 상태 괜찮구요 전동 트렁크 있구요 뒷열 열선 시트 있습니다 블랙박스 있습니다 워크인 있구요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있는 차량 네 전자식 기어로 된 예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 버튼 있구요 네 괜찮죠 이 차량 감가가 많이 된 차량이죠 판매가격 2860만원 이구요 주행거리 10만키로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네 다음 차량은 네 지금 상품화 하고 있는 중인 차량이죠 네 판매가격 3170만원 이구요 2021년식 입니다 주행거리 13만키로 정도 된 차량이죠 요것도 한번 상세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에 6500만원 출고가 구요 출고가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성능이로 보겠습니다 성능이로 보 네 용도변경 없습니다 네 사고이력 있습니다 네 사고이력 있네요 단순 수리 있네요 후드 트렁크 커터 패널 뒤쪽 부분을 사고가 난 차량인 것 같아요 네 이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누유 없습니다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차량이죠 네 이 차량은 지금 상품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판매가격 3199만원 이구요 21년식 입니다 주행거리 13만키로 로 된 차량입니다 괜찮죠 네 이 차량도 한번 상세 조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세 조회 해 보겠습니다 자 네 출고가가 5900만원 입니다 5900만원 참고하시구요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성능 기록 보 네 용도변경 있습니다 렌트력 있구요 네 사고이력은 없습니다 단순 수리 있네요 후드 프론트 도어 라디에이터 이쪽 요기 부분 요기 부분이 네 수리가 있습니다 단순 교환이 있네요 미세누유는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엔진 상태 괜찮구요 네 괜찮죠 일렬 상태에 괜찮습니다 전동 트렁크 있구요 뒷렬 열선 시트 있습니다 워크인 있구요 트렁크 상태에 괜찮습니다 미끄럼 방지 있구요 차선 잇딸 있구요 전동 트렁크 전자실 파킹 브레이크 있는 차량 블랙박스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있구요 내비게이션 있는 차량 시트 상태에 괜찮습니다 괜찮죠 괜찮습니다 메모리 시트 있구요 강가가 많이 된 차량입니다 3,199만원입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3,230만원 차량이구요 21년식이구요 주행거리 15만 된 키로의 차량입니다 네 차량 괜찮죠 네 겉으로 보면 아주 깔끔하고 괜찮은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보 보겠습니다 성능 기록보 용도 변경 있습니다 사고료 없구요 단순수리 있습니다 후드 프론트 도어 이쪽 부분 여기 부분에 있습니다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상세 조회 볼게요 초고가가 6,570만원 된 차량이구요 ECS 파플루 패키지 파노라마 썰롬프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 있는 차량 네 있죠 네 다양하게 있는 차량입니다 네 차량 괜찮죠 네 엔진 상태 괜찮구요 네 시드 상태 아주 훌륭하고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컵홀도 두 개 있구요 네 옵션 볼 수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네 어라운드 뷰 있구요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있구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파노라마 썰루프 있구요 네 뒷렬 디아이스 있는 옵션 워크인 있구요 네 괜찮죠 시트 상태 훌륭합니다 네 헤더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반절 주행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판매가기 3,250만원 이구요 21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6만 9천 키로 된 차량이죠 네 아 이쁩니다 멋지고 괜찮은 차량 네 성능기록보 보겠습니다 성능기록보 네 용도변경 네 있습니다 사고회력 없구요 단순수리 있습니다 프론트핸더 프론트핸더 쪽 이쪽에 있는 차량입니다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깨끗한 차량이죠 네 2차 상대 보겠습니다 네 이 차량 상세 조회해 볼게요 네 출고가가 6,070만원 차량입니다 6,070만원 차량이구요 빌트인캠 보조 배터리 드라이빙 어시선트 패키지 원투로 되어 있는 차량들 시트 상태 깔끔하고 깨끗하죠 네 일렬도 깔끔합니다 네 반절주행이 있구요 네 워큰 있구요 핸들 상태 깨끗하구요 반절주행이 있습니다 성능기록 보겠습니다 성능기록부 렌틸이 있구요 사고력 없구요 단순수리 있습니다 프론트핸더 쪽에 있습니다 휠 상태 양호하구요 까짐 있지만 괜찮습니다 타이어 상태 괜찮구요 엔진 괜찮습니다 네 어라운드 뷰어 있구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전동트렁크 블랙박스 워크인 뒷열 열선 시트 함께 들어가져있죠 네 네 내비게이션 있구요 네 각종 옵션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이 차량 이쁩니다 괜찮구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자 판매가격 3349 만원 이구요 21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0만키로로 되어있는 차량 이 차량 상세 아 내용 볼까요 네 조회해 보니까 상세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출고가가 6640만원 차량입니다 네 컨비언스 패키지 ECS 네 포퓨러 패키지 파나라마 썬루프 되어있는 네 차량 입니다 자 성능기록부 보겠습니다 성능기록부 네 용도변경 있습니다 사고이력 있습니다 단수술이 있습니다 네 이쪽 부분에 네 교환들이 있죠 네 프론트도어 커터패널 이쪽에 있습니다 네 미세누유 분량 하나도 없는 깨끗한 차량이죠 시트상태 아주 깨끗하죠 깔끔하고 어 좋습니다 아주 이쁘죠 이쁘게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핸드상태 양호하고 너무 이쁩니다 반잘주행이 있구요 네 전자식 끼어 있습니다 오토홀도 있구요 다양한 옵션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휠상태 너무 좋죠 휠상태도 훌륭하고 예 이쁩니다 요런 것들만 어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타이어 상태 양호하고 괜찮습니다 엔진 괜찮구요 전동 트렁크 워크인 네 커튼 있습니다 뒷열에 DIS 있구요 네 어라운드 뷰 있구요 내비게이션 있는 차량 썬루프 있습니다 네 블랙박스 있습니다 네 미디어 볼 수 있습니다 헤더 디스플레이 있구요 네 옵션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있는 어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제네시스 더올류 G80 네 차량입니다 판매가격 3,359만원 이구요 21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3만 킬로로 돼 있는 어 차량입니다 2차 상세 기록 보겠습니다 네 출구가 6,332만원 되어 있는 차량이구요 커뮤니언스 패키지랑 퍼퓰러 패키지 기본적으로 에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21년식이구요 주행거리 13만 킬로 되어 있는 어 차량이죠 성능기록 보겠습니다 성능기록부 네 용도변경 네 렌트이력 있습니다 네 사고이력 없구요 네 단순수리 없는 어 깨끗한 차량입니다 미세누유 하나도 없습니다 네 시트상태 괜찮구요 압열도 괜찮고 압열도 괜찮죠 네 네 핸들상태 양호합니다 네 반절주행 있구요 네 헤드업디스플레이 있구요 힐상태 양호하고 타이어 상태 양호합니다 엔진 깔끔하구요 어라운드뷰 있구요 네 전동트렁크 있구요 워큰 있구요 블랙박스 있는 차량입니다 네 블랙박스 있구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네 각종 옵션들 볼 수 있죠 메모리 시트 있구요 네 똑같은 옵션들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마지막 차량 마지막 차량 한번 볼게요 자 판매가격 3399만원이구요 2021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3만키로 로 된 차량입니다 괜찮죠 네 2차 상세 기록 보겠습니다 네 출고가 5,68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빙어시서 패키지 네 두개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네 렌트 이력 있습니다 네 사고 이력 없구요 단순술이 없는 네 깨끗한 차량이죠 미세누도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네 휠 상태 아주 괜찮구요 타이어 상태 양호합니다 네 엔진 괜찮습니다 일렬 괜찮구요 시트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네 시트 상태 괜찮죠 메모리 시트 있구요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네 블랙박스 있구요 네 반절 주행 있구요 네 뒷열 열선 시트 되어 있습니다 워크인 있구요 네 네 내비게이션 있는 차량 핸드 상태 깨끗하고 네 너무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보시다가 원하시는 차량 있으시면 어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